네, 이번 시간에는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연산자가 또 등장했죠.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이 처음이다. 그러면 이 수업은 여러분이 다음에 다시 볼 때 보셔도 좋습니다. 예,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좀 호기심이 많거나 또는 좀 꼼꼼히 배우고 싶다면 이거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약간의 학습을 통해서 뭐랄까요, 조건문을 훨씬 더 간결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논리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연산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더하기 연산자는 왼쪽에는 숫자, 오른쪽에도 숫자. 그래서 그 두 개의 숫자를 결합해서 3이라고 하는 하나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연산자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논리 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 꼭 숫자일 필요도 없고 문자나 뭐가 됐건 올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값은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 우리는 불리연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연산자들. 지금 우리가 봤던 이런 연산자들은 왼쪽과 오른쪽의 값을 결합해서 하나의 값을 만든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새로운 연산자도 바로 그런,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논리 연산자라는 건데요. 논리 연산자는 크게 3개 정도가 있습니다. and, or, not. 자, 영어에서 and는 그리고라는 뜻이죠. or는 또는 not은 부정인 거죠. 자, 이 논리 연산자는 어, 왼쪽과 오른쪽에 값들을 위치시켜요. 더하기, 동등 비교 연산자. 다 마찬가지죠. 얘도 그래요. 그런데 더하기는 왼쪽 오른쪽에 숫자가 오고 동등 비교 연산자는 왼쪽 오른쪽에 뭐가 오든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논리 연산자는 왼쪽 오른쪽에 불리언이 와야 됩니다. 불리언.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 왼쪽 오른쪽에 있는 값을 결합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것 또한 불리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and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양쪽 다 true면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false. or는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하나가 true면 true가 됩니다. not은 true는 false로 false는 true로 바꿉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자, 이거 뭐 여러분들 억지로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and 자,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and 연산자가 이렇게 오고요. 왼쪽에 여기 있는 이거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왼쪽 오른쪽 둘 다 true라면 true가 된다. 라는 뜻이에요. 자, 파이썬에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print true and true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and라고 하는 저 연산자가 왼쪽에 있는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결합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든다고 했죠. 왼쪽도 true, 오른쪽도 true면 하나의 true가 됩니다. 자,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아니라면 false입니다. false죠. 이렇게, 그리고 양쪽 다 false면 볼 것도 없이 false예요. 그렇죠? 자,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o와 연산자는 and와는 달라요. and는 양쪽 다 true일 때만 true였습니다. o와는 왼쪽 또는 오른쪽 오른쪽 둘 중에 하나가 true면 true예요. 보시는 것처럼 둘 다 true면 true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true면 true예요. 둘 다 false일 때만 false가 됩니다. 자, 그게 o와. 그다음에 not은 형식이 좀 달라요. 자, 보시는 것처럼 not은 하나의 불리언 앞에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not이 붙으면 true는 false가 되고 false는 true가 된다. 이런 느낌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논리연산자는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등장하고 대부분 이런 형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익혀두시면 모든 언어에 대한 논리연산자의 사용법을 익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제 명제 파트에서 이거 배웁니다. 어렵죠.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해보시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 요번 시간에 이제 true와 false에 대해서 제가 규칙성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문법적인 것들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지루하죠.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뇌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기에 있는 이러한 도구들이 어떻게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활용되는가를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죠. 5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